테이크 오프 테이크 오프 크루즈 빠르죠 테이크 오프 바퀴 빼고 테이크 오프 테이크 오프 Don't sink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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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랩이 도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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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주얼 체크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겠습니다. 가능하네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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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월이. 님이. . 옳지. 역시 이 세상에 있단 말이죠 아 저기네 저쪽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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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세히 오르렁 더욱더 더욱더 아주 더욱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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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줌마가 저기 있으니까 여기서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얌아일랜드에 잘 분석했습니다 봤으니 얌아일랜드 구역을 좀 해봐야죠 제가 아시는 분이 구미야 얌이라고 바꾸셨는데 원래는 얌님이시죠 구역 세팅이 좀 이상하네요 여기서 다야 되는데 대게 맡겨버려서 키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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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암아일런트 암아일런트 모습이였어요. 우와 평화할 때 하늘에서 본 모습입니다. 주변에는 변하는게 없죠. 우와 섬 하나 여기에 비행자가 하나 있고 집 며칠 밖에 없는 딱 여기였습니다. 야마일랜드였습니다. 다시 비행기 쪽으로 가볼까요? 다음 야마일랜드에서 다시 호주의 땅으로 다시 돌아갈 계획입니다. 호주의 땅으로 다시 돌아갈 계획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